오늘 못 자면 굶어요 조명 빠졌어요 조명 빠트렸네요 조명 빠트려 버렸어요 아 잊어 지렸다 조명을 빠트렸어 저기 다 갔네 여기 미치겠다 여기 어떡하니 조명 안 될 것 같아 조명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조명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 비싼 낚시 했네요 비싼 낚시 했어요 여러분들 저 옆에 5만원짜리를 아 크레모와 미니 저걸 빠트렸습니다 당장 저거 사야되네 저거 없으면 방송 못하는데 이번께 아주 버르장머리로 아주 그냥 참교역 가자 저거 패버려야지 그래 오늘 날 잡아야지 오늘 날 잡잡아 몇 편이네 아주 그냥 길을 한번 죽여놔야 돼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이 날이야 그렇지 버릇대 아니 분명히 그게 들어갈 것 같아서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치워놨어야지 아니 10불에 지금 5만원짜리 아니 10불에 지금 5만원짜리 이거 이렇게 해주래? 아니 어때 안에 그런건 없대 그냥 왜왜 눈을 찌르고 그러네 어느걸? 렌털이 빠져가지고 이게 렌털이 빠졌어요 여기 여기에 빠졌어 여기에 지금 빛이 보이죠 여러분 보여줄까 잠자리채? 갈고리 있다는데 여기 렌털이 빠졌어요 엄청 발전 물속에 빠져버렸어 그래도 물속에 오래 있는데 방수짱이다 아직도 안 꺼졌네 이거 지금 건져야돼요 얘 혼자 남았습니다 저기 보이죠? 렌턴 빠트려가지고 혼자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꺼내준다고 그러고 다 갔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렌턴 빠트려가지고 혼자 남아있어요 저기 렌턴도 무섭고 쓸쓸할겁니다 저 옆에 했네 아주 그냥 렌턴도 무섭고 쓸쓸할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다 나갔어 아 띠보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나 만들고 다 갔어 꺼내려고 가격대가 세서 아저씨 얘기했는데 아직도 짙게 갖고 오신다는데 지금 몇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오신다 입구쪽에 갈리인도 없어 나만 있는거야 지금 여기에 아 그거 갖고 오신다 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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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구세주 오셨다 구세주 오셨다 으하하하 오셨다 이건 앞에 오랫을게 됐다 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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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올라온다 우와 올라온다 우와 역시 아아 안이네 한 번에 이게 또 건지면 전혀 없으니까 너 왜 빛이 올라온다고 이씨 죄송해요 제가 그랬다 어? 건졌어요? 진짜 건졌다고요 건졌다 우와 우와 진짜 건졌다 우와 올라왔다 랜턴 우와 역시 실력 쌀시네요 우와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와 건졌어요 크레마와 지금 상태에 보면 여러분들 와 확실히 방수는 확실하네요 확실히 방수는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와 글쎄요 물속이 오래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자천원 축제에서 비싼 크레마와 랜턴을 낚았습니다 빠밤 유튜브 갬낭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이 동네 바보는 오늘 조직했습니다 아주 넌 뒤졌어 방수 끝내줘요 여러분 크레마와 미니 많이 이용해주세요